코로나로 각종 입시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시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앞선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지금 대학들마다 제공하는 입시 정보부터 좀 확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수시 박람회도 취소가 되는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선 이것 가지고 과연 충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잘 알려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말로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수험생들 입장에선 합격 가능성이나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취재해보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선발 기준이며 어떤 학생들이 뽑히는지 모두 입학처 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건데요. 내가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아왔고 또 어떤 인재상과 성적을 필요로 하는지 학생 스스로 먼저 확인한 뒤에 담임교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상담을 해보라는 조언인데요. 입학 사정관들은 사교육 업체에서 수시 전략을 컨설팅하는 것 역시 결국 이 대학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사교육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수시박람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대입박람회를 또 열기로는 했어요. 네, 일부는 취소했지만 일부는 계속 하기로 한 건데요. 대교협이 수시박람회를 취소하면서 부산, 경북, 제주 등 교육청들도 줄줄이 대입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다음 달 8일과 22일로 예정된 진학박람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취소됐지만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은 전국 4년째 대학과 지역 전문대학의 입학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세종시 교육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서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1대1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시도교육청들이 두고 있는 진로진학센터를 활용해서 상담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것도 수험생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됐다. 정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8월 중순쯤이면 모든 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하잖아요. 남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고3 학생들은 우선 빠르면 이달 말 보통 다음 달 초에 1학기 기말고사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제 학생들은 1학기 성적까지 학생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기말고사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이후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박람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고 또 우리 학교의 진학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만큼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요.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본인의 학생부를 정독해서 내 강점이 어디 있는지 또 내가 지원할 대학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담임교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도 정보 부족에 대한 불안은 수험생들 마음속에 항상 내재돼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꼼꼼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